이제 할머니한테 인사하러 왔구나 그래 보자 벚꽃이 와작 핬네 할머니 부르시네 인사하러 왔으면 인사해라 아무야 근데 연기하는데 웃기더래 언제 이리 왔나 전하네 이제 잘 들어오네 그래 할머니한테 인사해라 그래 물도 묻고 자 물도 물어 그래 물 물어 그래 물 물어 그래 그래 연기 잘 하네 뭐 엄마가 무서워하면서 살금살금 눈치 보면서 들어오네 보니까 도깨에 불 많이 묻혀봤다 또 그래 할머니 옆에 가는거면 지금 어디가 문제 아니 어제 강림문데 어제 잘 먹돼 그래 해서 안아 안아 물어 요거 물어 그래 먹어봐라 맛있다 와 어제 잘 먹돼 와 아이고 아이고 와 문지르노 부비부비하노 아이고 이제 들어 눕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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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 아이언 너야 이렇게 peak 손으로 안 가는 곳 할머니한테 또 맞겠다 땡꽁 한 대 맞는데 땡꽁 맞는데 우리 조리 눈치를 본다 이거 한번 줘보이소 게맛살은 잘 묻는데 할머니가 줄거다 할머니 주네 안먹나? 안먹어? 안먹네 뭐 먹을래? 그지 뭐 먹을래? 뭐 먹는데 방금 응? 응? 방금 저거 먹는거 뭔데? 저거 아유 그것도 먹네 파전도 먹었나? 이따가 왔노 이따가 왔노 이리 왔노 안아 안아 이리 왔노 이리 왔노 이리 왔노 이리 왔노 이리 왔노 그가 오네 응 하여튼 신기하다 사람 먹는거는 다 먹네 딴지는 쟤가 이제 진짜 사람인 줄 아는가 보다 쟤 봐 쟤 안먹는다 여기 저 앞에 집을 집이나 그전 안 먹였던 게 보이나 안 먹네 안 먹네 먹는척 하면서 안 먹네 안 먹네 먹는척 하면서 안 먹네 이럴까? 아 그 옛날에는 나중에 못마르면은 응? 못마르면은 또 부르고 좀 자신을 가야해 꿀차 한잔 드릴까? 꿀차 커피무새 안 먹었나? 꿀차 한잔 드릴까? 꿀차 마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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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차 마실까 좀 놔주세요 꿀차 마실까? 잔지야, 나 딱 잡은 사람은 한 대에 막겠다. 가자, 나 가자. 봉냥이 가자. 그래, 빨리. 아, 부추가 잘 크나? 부추가 잘 크네?